네, 길게 왼쪽 차면 김진수 쪽으로 나왔습니다. 자, 김진수 왼발! 황이조! 황이조예요! 황이조! 이것은... 네, 손흥민이 코너킥. 자, 이번엔 가까운 쪽 가이딩! 황이조! 네, 맞습니다. 골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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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발축이 상당히 강하죠. 네. 자, 권창훈 쪽으로 연결됐습니다. 황이조입니다. 황이조입니다. 손흥민 잘 돌았어요. 고! 슛! 자, 내주면 안 돼요. 자, 여기서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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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아, 실정합니다. 손흥민, 정우영이. 슛! 슛! 자, 여기에서 볼 나와주세요. 조규석! 슛! 고! 조규석! 고! 맞습니다. 자, 김진수가 한 번에 외발. 슛! 고! 자, 경기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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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